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6월의 상반기 솔로분들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4장의 타로를 먼저 선택했구요 첫번째 선택지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에요 자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선택지는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구요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좀 이성을 찾아 나서는 스타일이시라면 자 첫번째 선택지 선택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자 두번째 선택지는요 만찬을 즐기는 토끼에요 왠지 6월 여러분 주변에 이성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두번째 선택지 자 세번째 선택지는요 여기 보시면 하트의 기사들이 쓰러져 있구요 그리고 여왕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연애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 세번째 선택지를 자 그리고요 자 네번째 선택지는요 내가 생각해봤을 때 6월에 상반기 연애원 아래선 내려선 노인입니다 아 솔직히 별거 없을 것 같다 자 그러신 분들 자 네번째 선택지에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자 첫번째 선택지는요 자신감이구요 두번째 선택지는 주변에 이성이 많을 것 같다는 그리고요 세번째 선택지는요 뭔가 내가 결정지을 일이 생길 것 같다 자 네번째 선택지 아 6월달에 상반기에 좀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주시면 여러분의 각자 느낌적인 느낌에 따라서요 선택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복탁 복탁 자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키워드는 자신감이구요 자신감 선택해주신 6월 상반기 솔로 연애운이에요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인 자신감이죠 확실히 6월 상반기 솔로분들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가 나아졌습니다 노란색이구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말리는 예 이미지 보이시죠 예 좋은 기운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이거는 연애운 뿐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나 뭐 대인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뭐 준비하시는 뭐 공부라든지 일이라든지 예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요 열심히 달리실 여러분들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이성도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행운이에요 여러분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는 만큼 주변에 이성적으로 관심을 보여도 좋을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신데요 여기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악마에요 자신감이 넘치시는 만큼의 이성은 많으실 거구요 자 그리고요 감정을 상징하는 타로에요 여기 이렇게 무지개처럼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여러분도요 아 저 사람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난다는 의미는 여기 이렇게 말탄기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말탄기사는 다가온다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제가 시원하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구요 다만 칼이에요 칼 예 그리고 악마구요 여기 사자를 길들이는 여자 힘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좀 대립할 거예요 예 감정적으로 어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예 나타납니다 예 하지만 예 만만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자칫 여러분과 대립하고 대립을 넘어서 갈등하게 되실 수도 있다 예 그런 걸 상징합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여기 이렇게 여자가요 황금의 동전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신감 자존심의 키워드 예 똑같은 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정적으로 대립한다고 해서 막 싸우거나 부정적인 사이가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음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까요 티격태격 되는 그런 사이가 그런 모습이 살짝 엿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악마고 여기 보시면 황제예요 여자를 억지로 예 끌고 가는 이미지 예 황제야 악마니까 예 여러분도 예 아 가만 놔두기 아 좀 얄미우실 거예요 그래서도 자존심 싸움 그런 갈등의 상황에 그런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가면을 벗는다는 예 이 타로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연의 타로 예 정체 평범함을 상징합니다 예 6월의 상반기 솔로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좀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으세요 솔직해지셔야지 예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감정적인 대립 자존심 싸움으로 들어가신다면요 이 악마고 황제를 상징하는 이분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자존심과 자존심이 만나서 한 발짝도 감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예 똑같이 이런 평범함 자연의 타로 별거 없이 6월의 상반기가 가버리실 거예요 하지만 예 가면을 벗는다 예 이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좀 여셔야 돼요 이게 예 자존심을 상하실 수가 있네요 예 빨간 드레스의 여인 예 자존심이란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요 솔직하게 먼저 예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라니까 예 여러분 그 상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마음이 안 들고 예 내가 지는 것 같고 예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렸죠 행운입니다 좋은 분 있어요 마음만 여시면 돼요 악마나 황제는요 그냥 겉모습일 뿐입니다 솔로분들 예 6월 상반기 예 누구를 만나던 자존심 싸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겉모습에서 예 벽 벽치지 마시고요 예 때로는 먼저 예 다가간다거나 먼저 뭐 카톡을 보낸다던가 예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예 감정표현을 해 보시는 것도 예 아까워요 예 놓치면 예 정말 아깝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감정표현 예 먼저 하세요 솔직하게 예 그 한발만 한발만 딱 먼저 떼시고 시작하시면요 예 악마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악마가 아닐 거고요 이건 그냥 겉모습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운의 타로 굉장히 좋은 타로가 여러분을 예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는 자존심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했지만요 솔직하게 마음을 먼저 표현해 주시면 저는요 이거는 솔로 탈출 각입니다 악마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냥 자존심과 자존심의 대결이에요 예 여러분이 한 발만 먼저 내 디디시면 눈녹듯이 다 사라질 겁니다 예 그 사람을 감싸고 있던 부정적인 기운들 나쁜 나빠 보이는 모습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예 아 저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괜찮은데 라고 마음을 아마 바꾸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좀 솔직해지시라고요 먼저 한 발만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아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뭘까요 자 여왕제의 타로입니다 여왕제 여왕제는요 방패를 상징하는 예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친한 친구라는 요 키워드가 살짝 제 마음에 지금 와 닿는데요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은 어떠신가요 아마 알던 사이 티격태격 하고 예 자존심 싸움 하고 예 그런 사이에서 조심해 주세요 예 급 친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먼저 여시면 인연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한마디만 한발짝만 떼시면 예 이거는 솔로 탈출 각입니다 예 첫번째 선택지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솔로 탈출 솔로 연애운을 응원합니다 자 복타 복타 6월의 상반기 자 솔로 연애운이구요 여기 보시면 주변에 좀 사람들이 웅성우성 이성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느낌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 확실히 확실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솔로 연애운인데 이미 솔로 분이 아니세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부부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빨리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이실짓고 하세요 분명히 마음속에 있어요 찍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솔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죠 솔로이긴 솔로인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거에요 여기 황금 황금으로 상징되는 여자가 있구요 가면을 쓴 여인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경쟁이에요 이 두 여인을 지나서 사랑의 타로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거에요 여자가 이렇게 두장의 타로로 상징되었다고 해서 꼭 두명이다 그런건 아니구요 그만큼 경쟁이고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여기 태양의 타로는요 강렬하죠 싸워서 쟁취하셔야 된다는걸 상징하는 타로에요 그리고 여자가요 황소 한마리를 때려잡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계시면 안된다는거에요 활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거에요 부부의 타로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인연이구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나무에요 황금의 동전이 맺혀있습니다 이 여인 수확만 하시면 돼요 거둬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칼의 여인 칼은요 다툼과 트러블을 상징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여러분도 이렇게 태양 이렇게 강렬한 타로 나오고 칼의 타로 나오면요 결코 만만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칼과 저울을 든 여인입니다 근데요 눈동자 보이시나요 지켜보는 눈동자에요 지금 서로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거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봤을때 주변에 여자 없는거 같은데 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면요 자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 경쟁에서 이기시고 다 제쳐버리시고 그분을 쟁취하셔야 되는거에요 그분이 아 여자가 많을까 그런 고민을 하셨다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자가 많은거에요 많다 아 이게 또 애매한데 뭐 이렇게 사귄다 그런거 아닙니다 주변에 예 이분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구요 한마디로 예 경쟁자가 많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이 시점에서 6월 상반기 입니다 여러분은 예 싸움에서 이기시고 자 이분을 예 손에 넣으셔야 돼요 사랑의 타로에요 이건 여러분과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걸 떠나서 이미 이어져 있다 이미 손에 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면요 오히려 이분이 헷갈립니다 마음을 표현해야지 나도 좀 정리를 하고 예 애매한거 싫은데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거 어떡하나 예 라고 이분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황소 황소를 때려잡는 힘의 타로 나왔으니까요 태양 강렬함의 타로 나왔으니까요 자 여러분 남자가 많은게 아니에요 예 마음속에 한 사람이 있다 예 그리고 자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경쟁해서 이기셔야 되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또 이렇게 예 아까 수확한다는 의미 말씀드렸죠 걷어들이시기만 하시면 돼요 절대로 예 싸움 감정 대립 이거는 그분과 그분과의 사이에서 있는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요 물러서지 마세요 경쟁에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서서 그분을 그분을 손에 넣는 그런 과정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 연애도 어떻게 보면 또 치열하죠 예 자 이거는요 자 그분은 놔두시고요 제가 솔로 연애운인데 마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것처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예 그럴 거예요 예 자 이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남자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예 그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 여자들을 경쟁자들을 이성들을 자 여러분이 다 날려버리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예 불꽃 튀는 예 경쟁을 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사랑이니까 여러분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야 놓치지 마십시오 다 왔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조금 더 미묘한 방법을 써라 야 이거 어렵네요 조금 더 미묘한 방법을 써라 자 볼까요 타레타로 에요 변덕 이에요 아 자 이거는요 허허실실 작전은 쓰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분한테 마치 관심이 없다는 듯이 주변 사람들 에게 방심하게 하는 거죠 아 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야 자 그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방심시킨 뒤에 예 예 그럼 아마 이 남자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내 스타일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예 조금 허술해지겠죠 아무래도 예 긴장의 끈을 놓게 되겠죠 그러면요 이분과 여러분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자 그렇게 허허실실 뒤통수를 치는 거죠 마치 관심이 없다는 듯이 경쟁자들을 방심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요 이분과 살살살살 연애를 발전시켜 가시면 이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도요 여러분에게 마음은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분 주변에 경쟁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을 거예요 관심 없다는 듯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요 자 이분한테도 나는 관심 없다 너에게 이성적으로 다가가지 않겠다 친구처럼 그렇게 시작하시면서요 조금씩 조금씩 감정을 발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6월 상반기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다 저는요 타로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미묘한 방법을 써라 경쟁자들을 자 여러분들이 다 물리치셔야 되고요 사랑의 타로 부부의 타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6월의 상반기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의 6월의 상반기를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자 세번째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6월의 상반기 솔로 연애운이고요 선택과 결정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이세요 자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 고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렇게 말탄기사가 칼을 두고요 이 말은 심지어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저울입니다 이 저울이요 언제든 그리고 갑자기 얼마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의 시기가 온거고요 이성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 그리고요 바다고 하늘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6월에 솔로 연애운 여러분들 이성이 들어올거에요 들어오지만 그렇게 딱히 발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른다 이거는 수동적인 타로구요 자 그리고 이 타로는요 누군가 얘기하는 걸 경청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입니다 자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그냥 들어주시는 거죠 감정은 상징하는 컵을 든 기사 그리고요 비둘기가 나라와 앉으려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해오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솔로분들 6월에 상반기라고 하면은 자 지금부터 해서 한 2주정도 그 사이에 예 여기 보시면요 지팡이를요 세우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나무는 인연이 들어오는 걸 상징하고요 여기 힘겹게 세우는 이미지는요 여러분이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왜 쉽지 않냐 그분들이 감정의 표현은 하고 있지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머니의 타로 어머니의 타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는 입장이지 감정이 동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에 휩쓸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친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조금 외롭다고 할까요 자 그런 이유로 마음을 열었을 때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나면서 어 좀 아닌 것 같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게 안되시는 분들이에요 자 여기 칼이 칼이 많죠 예 칼을 들고 있는 자 소년이에요 예 한번 자 결정이 되면요 여러분과 이분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감정에 타러 그만큼 예 상대방 이성이 더 많이 예 좋아하고 있다 뭐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의뢰 입장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만나면서 다시 친구 사이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분들은 의외로 상처가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얼굴을 찡그린 여왕입니다 자칫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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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여시면 안 돼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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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원망 소리만 들을 수 있으십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어머니의 타로예요 그분을 예 위로한다 예 아시죠 사랑과 예 연애의 감정과 예 친구 사이라고 할까요 우정이나 아니면 자주 봐서 정들었다 뭐 이거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겁니다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음 아 이 표현이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 예 어 모성애 아 모성애랑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분이 예 아무리 여러분 예 주변에서 모성애를 자극하고 여러분이 예 그분을 챙겨주면서 예 한편으로 보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 드는 것과 연애의 감정은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황금의 동전이고요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남녀가 예 서로 침대 위에서 껴안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소유욕까지도 갈 수 있는 타로인데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상대방 이성이 여러분을 좀 좋아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관계를 빨리 빨리 진행시키고 선택을 해버리시면 예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자 6월의 상반기 휩쓸려 가지 마시고요 남들의 의견 상대방의 의견이 휩쓸려 가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선택을 좀 미루세요 결정을 미루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혼동 혼동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모성애 우정 그리고 사랑 연애 여기서 혼돈이 올 수 있으시니까요 이 시기에는 예 선택을 좀 미루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예 자 여러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결정하시면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내세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복잡해질 수 있다. 그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 황제의 타로입니다. 요거 집착까지도 갈 수 있어요. 니가 먼저 시작했잖아.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일방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끝낼 수 있어? 여러분은요. 이 관계를 예전처럼 좀 편하게 되돌리고 싶으시겠지만 이분은 그게 안되시는 분이세요. 자 집착까지도 갈 수 있는 이분이십니다. 6월의 상반기 솔로분들. 자 너무 쉽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반기는 지켜보시면서 그냥 넘기시고요. 하반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신 뒤에 결정을 내려도 하반기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솔로분들 연애운 6월의 상반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말에서 내려선 노인이에요. 아 뭔가 좀 썰렁할 것 같고 사람이 이성이 여러분 주변에 없을 것 같으신가요?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런 느낌적인 느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월의 상반기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고요. 말에서 내려선 노인이에요. 자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안 열고 그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기 왕이에요. 왕.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주변을 밝히는 그런 지팡이에요. 여러분 주변엔 이미 있어요. 고짓말 하지 마세요. 뭐가 조용해요. 조용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저 여왕제 그리고요. 지팡이를 이렇게 한 묶음을 힘겹게 들어 올리려는 사내가 있습니다. 힘겨워요. 무언가 시작하시기가 쉽지 않다. 그건요. 여러분의 고집이에요. 여왕제 고집입니다. 고집. 여러분들이 지금요. 고집을 피우고 계세요. 이 나무를 그냥 들어 올리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주변엔 이미 이렇게 아버지로 상징되는 타로 초록색의 아버지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줄 사람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미 있는 여러분들이고요. 지금 없으시다면 나타날 거고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성을 마다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럴 이유가 없는데 여기 창이고요. 시뻘개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오히려 여러분들은요. 이성이 다가왔을 때 깜짝 놀라서요. 뭐지?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일부러 싸납게 굴고요.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냥 이성이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왜 놀라십니까? 왜 깜짝 놀라시고 왜 그러세요? 마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맡기세요. 그럼 되세요. 자 이렇게 여자를 지배하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에 노파가 이렇게 훔쳐보고 있죠. 6월에 상반기 솔로 연애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을요. 너무 의심의 눈초리만 가지고 보지 마세요. 그리고 직장 동료다. 아니면 뭐 그냥 예전부터 알던 지인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황금의 타로입니다. 행운입니다. 행운의 타로가 들었을 때는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소년이요. 지팡이를 들고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소년이 지금 왕이 되서요. 똑같이 지팡이를 들고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년에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점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월의 상반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책이다. 말에서 내려서 놓인 나한테 별일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건요. 아니에요. 인연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그어버리고 그 이상은 생각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생각을 안하려고 하시냐면요. 그게 귀찮아요.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이 너무 솔로에 익숙해져 계시다 보니까요. 혼자가 편한 겁니다. 그런 고집을 피우고 계세요. 여러분은 고집입니다. 그거 넘어서셔야 돼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 둘러봐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요. 갑자기 훅 들어올 겁니다. 여기 날카로운 창에 타러 사냥이에요. 사냥 갑자기 훅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분들을 또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재수가 없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는 건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당연히 호감을 표현해 오는 거고요. 그런 행동들이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지금 감이 떨어졌어요. 안 돼요. 그리고요. 칼에 찔려서 고개를 숙인 타로가 있습니다. 마음을 안 받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그냥 큰 실망을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세요. 딱 문을 닫아 걸 거예요. 아 진짜 실망이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수 자 우린 친구야 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지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남사친 뭐 그런 거고 우정이고 예 막 그런 걸로 선을 딱 그어버리시고 예 이분 이분들은 그래서 아 아닌가 싶어서 물러나고 예 조금 지난 뒤에 후회를 하시면서 다시 돌아올까요? 다시 예 저 나한테 연락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 뒤늦게 여러분들께서 예 그리워 할 수도 예 있으세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칼에 찔려요. 그분은 예 마음이 여린 분이세요. 깜짝 놀라서 거절의 의사를 밝혀버리시면 자 이분은 예 바로 마음이 식어버리실 거예요. 칼입니다. 황금의 타로 예 영양가에 있는 분이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고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6월의 상반기 조용하게 지나가실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좋습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하다. 이것은 조금 특별하다. 아 좋네요. 노인과 노인의 타로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 노인의 타로 또 한 장 나왔네요. 이것은 조금 특별하다. 노인과 노인이에요. 솔로에 너무 익숙해지셨어요. 감이 떨어지셨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누군가 자연스럽게 호감을 표현해 오는 것이지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요. 그런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이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6월 상반기는 특별해지실 거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반기를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아 하하하하